택배가 금방 도착한 이유 여기는 어디야 요즘에는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들 상대로 레이싱하나요? 이거 뭐야? 택배 배달 랭크 매치 중이야? 대한통운이 스폰서에서 이벤트로 했다고? 느려 귀여워 굉장히 귀엽네 뭐야 이게 야 비켜 2등 앞지려나요? 이렇게 조용해 원래 되게 시끄럽지 않나? 차이나 밴드 우만 모델링 란제리 쇼핑 라이브 스트림 쇼핑 라이브 스트림 리얼? 여자가 란제리 방송을 하면 너무 선정적이니까 남자가 하게 했대 이거참 유튜브도 약간 그런거 있잖아 남자는 되는데 여자가 하면 안 돼가지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우통을 깐다거나 뭐 네 지지니 군왕? 지지니 군왕은 대부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음 그니까 저 인어공주 만화 버전인데 아기들 TV쇼 버전인데 모든 캐릭터가 다 흑인이 되어버린거죠 아니 그러면 황인종도 써줘 황인종이 만약에 드라마에 나오면 특징이 뭐냐 일단 안경을 쓰고 있어 그리고 수학자야 그리고 컴퓨터의 능에 그러게 왜 왜 흑인만 있고 황인종은 또 없을까요 킹덤 애니멀 킹덤 에이 널 바나나인가? 어머 나도 한입만 아니 주려고 주려고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메이저리그의 마구 뭐야 저거 하하하하 저렇게 해도 되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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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뭐지 아니 상대방 그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기게 해서 힘 빠지게 하려는 거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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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약전이야? 던킨 도너츠 들어가네 뭐야 축약전 하다가 도너츠 사고 다시 나오는 거 뭐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자기 차로 가는 거 뭐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대로 가면 되잖아 하하하하 아니 왜 여기서 따로 헤어지냐고 왜 여기서 헤어지냐고 잡으시라고 바로 자기 차로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서 경찰 아저씨는 생각을 한 거야 하하하하 저기까지 넌 먼데? 벌써 탈 거 같은데? 아 나도 타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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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비켜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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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크 소울 하는 고양이인가 보네 여성 섹시한 비키니래요 사진 훅이래요 사진 훅이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버가 죽어가는 과정 이거 유비소프트 서버네요 어? 와장창 어이구야아아아 하하하하 하하 하하 마티즈 하나 움직이는데 하하하하 마트로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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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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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다 밤 역시 제시야 미국에서 논란 중인 노안 12살 아무리 많이 쳐줘도 스무살 후반 스무살 중반 정도 이게 어떻게 12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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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마바키 작가가 그린 시끌별 녀석들 45주년 그림이라는데 시끌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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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어도 다 입어도 손으로 그냥 막 개 웃기네 코리안 카사딘이라고? 불안장애 한의원 치료 궁금합니다 몸속 어느 부분의 균형이 무너져 아 오잔육부의 균형이 무너져 아 두통치료 습진 어떻게 치료하냐 불안증이 있다 그리고 임신 준비하는데 전부 다 균형이 무너져 균형이 무너져 전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근데 카사딘이라는 캐릭터가 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가봐요 아무튼 단옥상 격킹받는 게임 컷신 스카이림이네요 저 뒤에 봐 의자 뺏었어 어 잘한다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 보여요? uncertainty 그니까 뒤에 다리 돼 tech inaire 가서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일어났잖아 지금 저기서 대화 거는 거야 지금 디테일 지리네요 잠깐만요 아니 야발 어떤 양반이 내 핸드폰 번으로다가 아니 야발 어떤 양반이 내 핸드폰 번으로다가 잘못 입력했나봐 어디다가 맨날 부동산 아니냐고 연락 와 아 개빡침 거기 어디 어디 집 아니세요? 나한테 아니 이런 전화가 한 다섯 번 왔어 거기 집 주인이세요? 나는 집이 없는데 무슨 집 주인이야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자꾸 헷갈려가지고 저번에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똑같이 두 번으로 전화해가지고 아니 거기 어디 아니에요? 하면서 아닌데요? 했더니 아니 그 집 팔렸어요? 다짜고짜 아니라고 하는데 짜증나 죽겠네 진짜 전화번호 누가 틀렸어 아줌마한테 아니라 했는데 지알만한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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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웃겨 아니라고 했는데 마네킹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포즈를 나 이거 봤어 이거잖아 이거잖아 개 키우는 사람의 발작버튼 하하 하하 가슴 아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스타필드 야 인마 너 벌써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렇지 아 개빡치네 아 나 진짜 한글어 안 할 거냐? 아 나 하바도 진짜 아 나 진짜 짜증나 자기야 일어나 일어나 자기야 얼른 일어나 지금 자기 지각이야 지각 진짜 맨날 잠 잔다니까 못 말리겠어 잠꾸러기 세금 내드릴까요? 말들은 연말 휴가여서 기수들이 달리게 하는 거래요 휴먼 무스메 어 무서워 아이씨 인터스텔라 마지막 장면 질문 좀 블랙홀 갔다가 우주정거장 스페이스 콜로니로 와서 딸 만날 때 딸 주변에 가족들 엄청 많잖아 근데 이놈들 왜 인사를 안 해? 얘네 입장에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온 거잖아 당장 큰절도 모자를 파네 엄청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대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네 거기는 미국이잖아요 이거 보려고 눌렀는데 함정이 빠지고 말았다 이게 우리가 수업 들을 땐 이렇게 보다가 시험진에 이렇게 나온대 그래놓고 여기 안에 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보여? 잘 안 보이잖아 빨랫바구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대 저게 옷이야? Have you seen my family? 패밀리 버켓으로 시켜드린 이유 No one left behind 한 명이 남았잖아 지구가 왜 아프게 됐는지 설명해볼 사람 있나요? 저요!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바로 정답은 인간입니다 힘없는 시바경 있잖아 이번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이 밈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브레이킹배드 할아버지도 그렇고 밈으로 유명한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아갈 때 좀 기분이 묘해 그렇습니다 다 잘 몰라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분명히 강아지였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는 게 일도 없는 화장실을 세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대로 끼고 다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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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다 안 돌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은 하루 모짜렬 하하하하 hypothetical 저 핸들 만지는 거 진짜 개킹받어 금융가 낮아서 결혼하는 것조차 힘들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돈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잔뜩 있는 나라가 손진국일 리가 없잖아 일본이네요 너, 야, 너도? 역시 옆나라 소라기가 엉덩이 긁는 짤이래 아, 소라기 안쪽은 저렇게 생겼구나 어, 엉덩이 긁는 거 봐 용도가 백읽는 용도로 있나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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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백읽는 용도로 팔 하나 있는 거 너무 부럽다 꽤나 연기를 오래 했구나 그리고 언제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브레이킹 배드에서 떴는데 거의 2009년이구나 와, 근데 나이가 50살이 넘어섰어? 근데 되게 정정하시다 아, 이 짤방이 와, 60살이 넘어서 찍은 거였어 이게? 이게? 이거? 야, 근데 연기 진짜 오래 하셨네 오우! They're making pizza! 베이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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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파닐필 넣지 마 아 Look at that! You all don't know the coca What did you say? 어, 여기까지 왔어? 뭐야? No! No! 아니, 여기까지 온 건 되게 웃긴데? 어떻게, 어떻게 데려오는 거야? 표정 변하는 거 봐 웃고 있다가 웃고 있다가 악마가 됐어 해밍대 출신 백악관 셰프는 찾아내서 먹인다 역시 백악관 출신 여간 기업이 아니었다 저 누나들 이빨에 먹긴 거야? 뭘 꼈는데, 이빨에? 아, 핀란드 놀아저 형님들 분발하셔야겠는데? 유럽의 가수들 대표 보내서 노래 부르는 대회였는데 어느새부터 가수들이 인기상 타라고 쇼하는 대회가 됐다 아, 변질이 된 거구나 저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 뒤에 LED가 아, 중국을 같이 하면서 하나 봐 근데 야, 다 들켰잖아 아, 이씨 뭐야 이게 프랑스인 친구 만들고 싶은 이유 쿠룽지 먹이고 후기 들어보고 싶다 크루아쌍 누룽지 크루아쌍 누룽지 바삭하게 누른 크루아쌍인데 프레스드 크루아쌍트 야, 인마 김치버거 불고기버거 라이스버거 김치피자 닭갈비에 치즈 로제 떡볶이 등 한국인들은 이미 스스로 저질러 버린 것들 밖에 없대 그러게, 우리는 공격을 안 당하네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다 프랑스인이 이거 보고 어떤 리액션을 펼칠지 너무 궁금해 이거 그거잖아요 로블리스로 나와 버렸네 저거 아이안스? 내 파워를 알 수 있어. 아니멀 부블렛스! 아니멀 부블렛스! 이거를 따라한 겁니다. 넥스트 공식 릴즈. CPU를 램에다 꽂네. 엔젝트도 이제 그 길을 가기로 한 거지. 네, 그 레이저가 가는 길. 저거 새우젖 저거 맞냐고 씨. 새우젖. 새우젖. 저 맞는 거 같은데. 자, 조용. 이게 아닌데. 노래왔나 보시도록 실사 장면이래요.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제발 실사와 하지마. 제발 부탁인데. 그냥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으로 추라고 제발. 애니메 특징. 더 키가 작을수록 더 나이가 많음. 평범한 걸 싫어하는 거 같아. 노인이면 준내 강하고. 오히려 젊으면 더 약해. 몸이 더 크면 더 약하고. 몸이 왜소하면 더 강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 무스다 무스. 아이고 아이고 왜 넘어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모르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라고 한 거야? 토마토 샌드위치 윌어 이건 뭐야? 아르벌가인 앤더 컬게티 패킷 오브 크리스피 앤더 벌러 오브 워터 시어스 매트 앤 쿠키 프러 푸딩 이상하긴 하네요. 어렵네요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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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들어가 버렸어. 삼계 elegant 일지 get a 대 대 Chemical 워터 하하하 alla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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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din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happiness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다리 아픈 주인 따라하는 거야? 맥이네 거기 없는데 반대편에 있는데 아이고 방귀 아 웃는 거 봐 척추 지압사? 그 저 뭐 도수치료라고 하나? 저거 패러디 하는 거 같네요 꺾어버린단 말이야 어머머머머 스피커에 너무 많은 전력이 들어가면 타버리나봐 저 소리를 감당 못하고 터져버렸어 오 이렇게 되는구나 대박이다 바퀴가 돌아가네요 쟤 되겠냐고 조퇴할 때 안 아픈 이유 조퇴하고 회사를 벗어나니까 갑자기 몸이 개운해짐 맞아맞아 진짜 아팠는데 회사 있을 때는 조퇴했는데 병원 광고 보여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 응급실에 갔대 근데 존나 개운했는데 열이 38.6도가 넘어가더라 회사 나왔다고 일시적으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됐는지 아픈 걸 못 느끼는 거래 잠깐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안 아픈 거구나 퇴근의 기쁨이 아픈 걸 이기는 거죠 테슬라 타도 욕먹는 시대? 왜? 네 여기가 너의 엔진을 아이들린 뭐? 대기의 오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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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계자 사람 누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나는 잘 압니다 이런거 서로 짜고 치는 꽁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국에서 지역 이름 따서 노래 만들기 힘든 이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한 게 많아 존나 구려 존나 구려 나도 엄마 경북 때 나왔다길래 공부 그냥 평탄치조로만 한 줄 알았어 전성기 경북 때 입결 나중에 알고 놀랐대 그 시절 여자의 경북 때면 머리 진짜 좋으신대 근데 나는 병신이야 엄마의 뜻이냐? 평범 몸매냐? 몸매를 왜 묻노? 몸매를 왜 묻노? 몸매를 왜 묻노? 이거 만든 놈 나와 이거 만든 놈 나와 어떤 놈이니? 아 나 진짜 진짜 개빡치네 아 근데 한눈에 잘 들어와 또 한눈에 아주 잘 들어오는 정보들 깔끔합니다 아빠 해봐 음마 아빠 음마 아빠 음마 아빠 음마 어디가? 단어 맞추기 장난감 메코루를 쓰겠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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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더 쉽대요 언제 한 번은 이제 아침에 밥 먹다가 내가 나왔어 근데 날 보고 놀랐나봐 아빠 아빠 이게 아니고 아빠 그게 첫 단어였어요 아빠를 말한 첫 단어 날 보고 놀란 건지 나를 부른 건지 모르겠는 어떤 애매한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은 여자 9